2위 1위 3위 2위 3위 2위 3위 이우현 왼발로 올려줍니다 구스타보 골! 멀틱볼로 가고있는 전북입니다 2량 앞선은 전북 두번째 득점의 주위가 온 구스타보 네 이번에도 이우현 선수를 너무 자유롭게 크로스를 줬고 결국 박스 안에 빠르게 침수됐던 구스타보의 머리에 떨어지면서 코스타보 선수가 이렇게 되면 올 시즌의 7번째 골을 기록하면서 전북이 2대5로 달아나고 있습니다. 네. 전북 앰블럼에 키스를 하고 있는 코스타보, 이유현 선수의 크로스. 오늘 글쎄요, 이게 왼쪽에... 자, 마지막 순간에 여기서 볼을 쏘였던 이수빈 선수였습니다. 자, 수비는 좋았지만 텔레어가 좋지 못했어요. 자, 크로스의 코스타보! 크로스의 코스타보! 골! 골이 믿는 골! 전북현대 스코어 1대5로 맞춰갑니다. 들어오자마자 득점에 성공한 이 코스타보. 그리고 문선민 선수가 오른쪽 시즌에서 전반했을 때 수비 자체는 너무 좋았는데, 클리어가 좋지 못했습니다. 자, 이번 시즌 코스타보의 8호 골! 들어갔어요! 와! 세경기 속골! 누구사 세경골을 집어넣습니다. 대단하네요, 이거. 3대1로 앞서나가는 민천 유나인 시대. 제가 지난 경기에서 제주가 85분에 두 번째 코스타보. 조금 무리 없이 소화했을 수가 있다. 엄청난 축복이죠. 아, 지금 열렸는데요! 흘러갑니다! 흘러갑습니다, 골! 남은 시간 10분! 자, 보고사에 많은 골이 터지는 민천입니다. 수고로 3대1. 희망을 봅니까? 그래도 그냥 물러서지 않아요. 이런 걸 만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지금 중앙쪽 완벽히 열렸고. 오른발로 갈수만 마무리 보고사. 이러면은 최근에 4경기. 4경기. 3대1. 4대1. 4대1. 이그로. 남은 3번! 우와! 3번,3번. 3번,3번. 윤평북입니다! 윤평북의 슈퍼 쉐이브! 필더플레이드는 이렇게 잘하는데! 이규성 선수가 왔어요! 조페블리치! 와 또 막았어요! 이번에도 윤형국! 윤형국 선수가 또 한 번 광주를 지킵니다! 와 이거 최근에 윤형국은 정말 최곤데요! 다시 이스카드로프 슈팅 공간 있습니다. 윤형국! 윤형국! 윤형국 스페셜입니다! 아! 그것도 믿을 수 없는 경기! 윤형국! 윤형국! 야 이거 지금 감아차기가! 와! 물론 약간 나가는 골 같긴 했는데 다 따라가네요! 윤형국입니다! 결국은 조지안의 동쪽 골이 나올 때 공연의 역할이 좋았어요! 자 이동준! 이동준! 골! 골! 이동준! 곧바로 다시 앞서가는 울산현대입니다! 네! 박스 안에 자리 잡고 있던 이동준인데 이총용의 직선 패스! 버스타치 가자마자 마자 네! 돌아서면서 왼발 슈팅까지 네! 이동준이 2경기 연속 골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앞서 조지안 선수가 골을 터뜨린 이후에 대략 한 2분 만에 다시 경기 균형을 허물고 있는 울산현대입니다! 네! 이총용 돌아섭니다! 이총용 올라갑니다! 이총용 앞쪽이 이동준! 반대편에 힘 터지어 있습니다! 이동준 당해바꾸고! 자 왼발 슛! 오! 굴줄! 굴줄! 들어갑니다! 굴줄 골입니다! 굴줄 골! 이동준! 중앙도 기록한 울산현대 세 번째 골! 이렇게 되면 플레이기 골이 되겠습니다! 경기는 끝났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3대1입니다! 자! 수원의 추격은 2-3 플레이기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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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